8월 31일 토요일입니다. 미국 현지는 8월 30일 금요일이고요.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미지노래 월가 테슬라 속보 뉴스는 테슬라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끝났는데요. 시장에 대한 분석을 이따 해드리겠고 테슬라는 중국의 악재를 극복하고 어제 저희가 짚어드렸던 대로 시장을 이끄는 태시간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중국에서 모델 XSUV 870대를 리콜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차량들은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이런 리콜 소식도 테슬라의 오늘 주가 상승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가 중국에서 전면 서비스가 금지된다고 하는 악재가 더 컸는데요. 그것 또한 오늘 테슬라의 상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악재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테슬라 정말 날아갔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에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소식은 이따가 좀 전해드리고요. 먼저 오늘 장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보는 반등장입니까? 4대 지수, 러셀 2천까지 포함한 4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운은 플러스 0.55, 나스는 플러스 1.13, S&P500은 플러스 1.01, 러셀 2천은 플러스 0.58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애플 빼고, 세일즈 포스 빼고 다 같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엔비디아가 반등에 성공했다는 것이죠. 어저께 저희가 뉴스에서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오늘 반등할 것이라고 분명히 짚어드렸잖아요. 무당질한 것이 아니라 미즈놀만의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예측한 거거든요. 물론 예측보다는 주식은 대응이죠. 대응의 능력을 키우기를 원하시면 미즈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소식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증시가 전일 하락세를 이겨내고 마지막 거래일, 다음 주 월요일은 또 레이버데이 휴장이잖아요. 오늘이 8월 마지막 날, 극적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장끝쌈, 장에 확 끌어올린 걸 장끝쌈이라고 하거든요. 장끝쌈이 출현한 모습이 참 고무적인데요. 그동안 엔비디아의 실적 부담으로 하락했던 나스아카 S&P500 지수도 1% 넘게 반등했고요. 오전에 나온 연준의 물가척도인 개인소비지수, PC지수가 예상에 딱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거래일보다도 228.03, 어제 상승을 계속 이어갔는데요. 증시는 모든 것이 낙관적인 것처럼 오늘 결과를 보였다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증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지만 패드는 아직까지 금리를 공격적으로 삭감할 것이라는 증거는 적다고 낙관론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패드가 왜 자꾸 낙관론을 경계할까요? 맞습니다. 실물 경기, 우리 저희 미즈논은 미국 현지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실물 경기가 위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차하면 다시 한 번 인플레이션이 치솟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섣불리 낙관론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이 약간 좀 안 맞는데. 아무튼 섣불른 낙관론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소비자 지출에 대한 전망이 좋아지면서 3분기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GDP 추정치를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은 2.7%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7월에 개인 소비 지출이 0.5% 증가하고 개인 소득이 0.3% 증가했다는 보고서에 따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애틀란타 연방준비제도 GDP의 NOW 실시간 유입 데이터 추적기는 7월에서 9월 기간의 예상 성장률을 이번 주 초에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앙은행은 PC 성장률 2분기에 3.8% 증가하고 실질 총 민간 국내 투자자 0.1%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8월에 미국의 주요 소비재 기업 주가들은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소비재는 이달 말에 S&P500 부분에서 가장 실적이 좋았고요. 평균 5.2% 상승했습니다. 참 놀라운 모습이었죠. 8월 그룹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5개 주식 코스코 1등입니다. 무려 8.3%, 코카콜라 7.8%, 와우, 제너럴 밀 7%, 킴벌리 클락 6.8%, 필린모리스 6.6%, 와우. 이날 미시간 대학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내년도에 물가 상승률이 2020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2.8%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8월 조사의 주요 수치는 67.9로, 나우전스가 예측한 68보다는 약간 낮았죠. 하지만 7월 대비로는 2.3%가 증가했습니다. PC가 미국의 개인 소비지출이잖아요. 7월에 751억 달러를 기록해서 전문가들의 예상이 부합하는 수준을 기록했는데 물가는 9월 FOMC 이전에 2%대 중반으로 낮아지면서 중앙은행의 금리인하를 뒷받을 충분히,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해 준 거죠. 이날 미국의 상무부는 7월 PC 물가지수와 전월비 0.2%, 전년비 2.5%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월간으로도 연간으로도 모두 나우전스 평균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연준이 물가 상승률의 기준으로 삼는 근원 PC는 전월비 대비 0.2%, 전년비 대비 2.6% 상승했는데요. 전월비는 예상과 같았고 전년 대비는 오히려 기존 전망이 2.7%를 밑돌았습니다. 즉, 근원 PC는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지표잖아요. 이것마저 확연히 지금 감소 추세에 있다는 거죠. 근원 PC에서 주거 가격까지 제외한 핵심 지표는 전월비 대비 0.1% 상승에 그쳤는데 월간 상승률의 절반은 주거비라는 의미죠. 즉, 주거는 7월에 전월비 대비 0.4% 상승하면서 상당히 완고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주거비 상승률은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주택매매가 원활해지거나 정부가 인위적인 주택 경기 부양이나 신규 주택 공급으로 수요를 낮추기까지는 지금의 추세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준은 이미 9월에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죠. 시장의 평균적인 시각은 9월 18일에 연준이 4년 만에 금리인하를 시작하고 이후 올해 내에 두 차례 더 금리를 내려 총 75pp를 낮출 것이라는데 맞춰져 있습니다.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는 연간으로 2% 수준까지 낮추는 건데요. 현 기준금리 수준이 5.25에서 5.50 사이인 것을 감안하면 25pp씩 1년간 최대 8차례를 낮추어야 2.0%를 덜어낸다고 해도 200pp죠. 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높기 때문에 충분히 긴축적이라는 지적입니다. 파월 의장은 23일 잭슨을 연설해서 물가 상승률이 이제 연준의 목표에 매우 가까워졌다면서 인플레이션이 2%까지 안정적으로 내려올 거라는 확신이 커졌다고 말했죠. 상무부는 7월에 가격 상품이 전월비 대비 0.1% 미만으로 하락했지만 서비스는 0.2% 상승했다고 밝혔고요. 이 서비스 쪽은 참 내려가지 않아요. 전년비 기준으로는 상품 가격 상승률은 거의 변동이 없었고 서비스 가격은 3.7%나 올랐습니다. 올 초까지 상품 가격이 계속 올랐고 그디어 이 생태계에서 버티기 위한 시민들의 몸값이 뒤이어 따라오르는 셈인데요. 같은 기간 식품 가격은 1.4% 에너지 가격은 1.9% 상승했습니다. RSM의 수석 경제학자인 조셉 브루스 웰라스는 실월 지표는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가격 안정이 재확립됐다는 사실을 나타낸다면서 연준이 금리나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미국 경제는 장기적으로 1.8%의 성장률을 기록하거나 그 이상으로 성장할 태세에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최GPT를 만든 오픈 AI가 현재 비영리기구라는 회사의 구조를 차기 투자자들에게 더 친화적인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미 최GPT의 상업화가 시작됐고 기업가치가 천억 달러가 넘는 상태에서 주주들에게 이윤보장을 할 수 없는 기업 형태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는 겁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오픈 AI는 최근 천억 달러 기업 가치를 토대로 자금 조달을 추진하면서 애플과 엔비디아 등의 새 주주단을 위한 기업 구조 변경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오픈 AI가 최근 호명하는 빅테크들의 자금 공유를 받게 되면 세계 3대 기업의 공동 투자사 반유를 오르게 되는데 때문에 재정 후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기업 구조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일론이 왜 소송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진짜 거대한 공룡이 탄생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자, 일단 조금 더 7GPT의 모습은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 잘하고 싶으시죠? 주식 잘하기를 원하시면 세 가지만 잘하면 되거든요. 종목 선정 잘하고 매수 타점 잘 잡고 매도 타점 잘 잡고 근데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그럼 제일 쉬운 게 뭘까요? 맞습니다. 제일 쉬운 거는 매수 타점입니다. 그래서 그럼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종목 선정이죠. 그래서 미주놀이 종목을 선정하는 거고 끊임없이 멤버십 영상에서 매수 타점 잡는 법을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교육, 교육도 교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주 딱 오늘 우주 5기 인터뷰가 있었고 23명의 학생들이 합격하여 지금 12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라방을 제가 했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 우주 4기에 우리 연호 학생이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팀장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종목 2개가 각각 100%, 200% 실시간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팀장님의 통찰력 결단 추진력을 바꾸자 오늘도 복습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짚어준 종목이 이렇게 호주에도 날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수익으로 이어낼 수 있는 통찰력 결단 추진력을 배워갑니다. 여러분, 미주놀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우주형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매일매일 저희가 이렇게 사냥 리스트를 제공해 드리고요. 또 미주놀이 선정한 50종목, 헤리스 종목 이외에도 VIP 멤버십 같은 경우는 VIP 추천 종목들 정말 노다지 바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저희 멤버십에 가입하셔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고요. 이왕 우주여행 멤버십 이상 가입하셨으면 영상 하단에 보이는 공부방에도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또 테슬라 소식 시작합니다. 브라질 대법원이 일론의 X, 트위터 브라질 전국에서 사용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와, 이유는요. X가 가짜뉴스를 만드는 주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계정들을 폐쇄하라고 한 판결에 불복해 재판 결과를 따르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건데요. 브라질 대법원의 알렉산드로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X 금지와 함께 VPN, 즉 가상 사설망이죠. 우회 쪽으로 하는 거. 이거나 기타 우회로를 통해 X에 접속하는 개인과 기업의 하루 단위로 벌금을 물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죽이겠다는 내용이네. 그렇죠? 앞서 X는 지난 17일 브라질 철수를 발표한 바 있죠. X는 당시 브라질 대법원이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X 철수를 선언했죠. 다만 철수를 해도 브라질에서 X 사용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날 법원이 X 사용을 금지하면서 VPN 등을 이용하지 않고는 브라질에서 X에 접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VPN을 활용해 접속하면 벌금을 물리도록 함에 따라 X는 사실상 브라질 시장을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NBC에 따르면 브라질 대법원은 이날 브라질 정부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법원이 트위터, 즉 X의 브라질 사법권이 미치는 범인의 활동을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중단할 것을 명령했고요. X가 법원 결정을 이행하고 관련 시정 조치와 벌금 납부가 완료되면 활동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뭔가 쫄깃 냄새가 나네. 돈이죠 결국. 대법원은 아울러 이날 명령은 X의 브라질 내 법률 대대인이 지정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브라질 대법원은 28일 일로 머스크와 X에 X를 대표하는 법률 대대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브라질 내 활동 금지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고요. 29일 자정을 기해서 마감 시간도 넘긴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론 머스크의 언론의 자유를 강조. 이 언론의 자유가 브라질에서는 가짜 뉴스로 지금 치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의 일론 타협하지 않고 그냥 철수를 명령해 버렸죠. 괜찮습니다. 브라질 시장 가볍게 버리고 갑시다. 브라질 말고도 케어해야 될 시장은 너무나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연준이 과연 9월달에 빅스텝을 밟을까요? 8월 고용 공향이 그 키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저께까지 계속 내렸던 시장이 그래도 오늘은 반등에 성공하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또 휴장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휴장을 앞두고는 시장들이 굉장히 팔자 주문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팔아야지 또 편안하게 다리 뻗고 그렇죠? 자기네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이들이 오늘 시장이 별로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사실 또 안 좋았죠. 12시 반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시장은 하락세였으니까요. 하지만 점심을 넘어서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마지막까지 마지막 기간에 정말 피나레를 장식하면서 끌어올렸거든요. 자 미주노래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자넷을 믿어보자. 자넷의 풍부한 유동성을 믿어보자. 자넷이 이대로 시장이 빠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이런 가운데 여러분 인텔의 급등이 돋보였습니다. 돋보였습니다. 8%였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정확하게. 여기서 보면 ENTC죠. 와 오늘 9.49%로 급등했네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실적 악화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었던 인텔이 구조조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근데 구조조정을 검토한다는 소식만으로 저렇게 올랐을까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구조조정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이 노동절이거든요. 미국의 연휴인데요. 자 노동절을 앞두고 또 미국의 시장. 9월은 여러분 역대 잔인한 달 중에 최고잖아요. 정말 9월에 시장이 올라온 적이 없는데 과연 이번에는 다를까요? 자 미주논의 모든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낙은 애들은 가라. 낙은 애들은 가. 하고 우리는 3만 3천명의 미주논 가족들과 함께 시장이 좋아도 수익을 내고 시장이 낮아도 안 좋아도 수익을 내는 그게 가능한가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그러한 매매법 트레이딩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단 하루도 안 중요한 날이 없었던 이번 일주일이었는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주말에는 푹 쉬시면서 우리 또 미주논 가족들은 2시간 후에 또 라방 있죠. 계속해서 다음 시장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더욱 더 힘차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